멋있게 안아주신 거 pense 이런 수술을 만들고 나면 힝완 씨가 어떠 harderl 되게 궁금하네요 мат worth it explains 에서는 집 상 MR 그러면 수술 박기 전에는 혹시 힝완 씨랑 성쇼를 해보셨나요? 아니면 스프라인스로 아니 Já Já совершенно 얘기했죠 당연히 얘기했죠 저는 이제 희원이 거기 때문에 희원이 화랑을 맡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손대면 안 돼요 저는 희원씨한테서 여기는 좀 더 해야 된다 여기는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드바이스 조언을 받으셨나요? 희원이가... 아니 아니 그런 말 없어요 희원이가 가장 중요한 생각은 피부이기 때문에 희원이가 항상 저한테 많은 것도 발라주고 희원이가 너무帥氣히 바꾸는 것 같아요 희원이가 좀 기분이 안 좋때는 어떻게 다뤄요? 어떻게 좀 위로를 해 줘요? 뭐하게 알아주고... 희원이가... 하여튼... 처음에는 희원이가 있는 것들에 희원이는 희원이가 더 좋아해요 희원이가 더 좋아해요 희원이는 희원이가 더 좋아해요 희원이 더 좋아해요 저는 점점 더 좋아해요 희원이가 마음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희원이가 희원이가 아니다 자 충분히 약속한 거 아니고 그냥... 아 저는 스칼트 아 스칼트요? 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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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하다 맞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치마를 희온하게 입혀보고 싶어서 그니까 이 시완의 사실은 시완의 신랑은 정의 스크럴 스크럴 스크럴은 시완의 신랑은 자신이 좋아하는 신랑으로 그래서 세완의 신랑은 신랑으로 eine 신랑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쾌플라고 하시고 가면 아니면 어떻게 그런지 그니까 그냥 둘이 잘 어울려요 아 그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찍거든요 아, 드라마 볼 때? 응, 사실 그래서 이거 시연장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, 이 시연장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, 약간 그... 웃음 코드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약간 좀 단순해서 누가 이렇게 막 혼도 하거나 이러면 너무 웃거든요 그 웃는 모습을 보고 희원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희원 씨한테 다시 배우를 해도 됐는지 그런 조언도 해보셨나요? 아니, 그런 건 얘기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하겠죠 지금 이런 거에요 우엌 못 먹었는데 20년이 싫어 제가 초uşас라고 안 먹는데 내가 대만에 적응이 된건지 내가 대만에 적응이 된건지 시원이가 사준 초두품 맛이 있고 냄새 없던데? 저거... 정회 정회 서로 의견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? 그 선택은 건가요? 교육이 형은 다를 게 있나요? 인간은... 인간은... 그거는 시원히 한테 다 맞춰주면 되죠 뭐 그냥 저도 패션 시계 쪼끼리라